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 서비스 파트너 한국소자원공사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오래되고 낡은 욕실 때문에 불편하신가요? 집 밖에 있는 수도시설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십니까? 아니면 노후된 수도관 교체가 필요하신가요? 한국소자원공사에서 물로 인해 겪는 고통들을 해결하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물복지 혜택을 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행복가득수 프로젝트는 한국소자원공사 대표 사회공원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복지시설의 노후배관, 물탱크, 욕실, 싱크대 등 물 사용 환경을 개선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EBS 나눔 0700과 함께 공몸의 사업을 진행 소외된 이웃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454개 가정과 시설의 물 사용 환경을 개선해왔습니다 물은 건강하고 깨끗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자원으로 국민 누구나 깨끗한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소자원공사에서 여러분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한국소자원공사 withxt와itude ic Svenssy椅